ts 나 나한테 절제 안 될까요 나도 연습 많이하고 있거든 아 왜 자꾸 치는 거야 진짜 우길 진짜 계속 치고 해 뿌 솔직히 겨우 이겼다 다시 다시 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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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게임 특징!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! 맞아! 인정하는 오키님들은 유아유 를 눌러주세요! 눌러 눌러! 실수하면 안돼! 실수하면 안돼! 아하하 내가 이겼다 뿌! 내가 이겼다 뿌! 내가 무게 이겼다 헷! 아우 얄미워 야 또 해! 엄마다! 여보세요? 네! 네 지금 가려구요! 네! 네! 학원 가야돼? 응! 야 우선 내가 도착해서 할테니까 한판 더 부터야겠어? 그래라! 가서 들어올 때 말해! 야야야! 지면! 지는 사람이 공주님이라고 불러! 공주님! 우리 아빠는 날 그렇게 부르거든? 우리 아빠도거든 공주님? 그거 좋네! 이긴 사람이 공주님 되는 거야! 갈래 공주님! 해야 되는 거임! 음 절대 비키 공주님 해야되네! 이! 진짜! 앗!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나 피안나고 늦게 가면 엄마한테 혼나는데! 피아 도착해서 한판 붙어! 그래! 내가 선생님 몰래 해볼게! 너 공주님 미리 연습해라! 너나 연습해라! 하! 나 공주 되겠네! 앗! 으아 늦었다 늦었다! 하! 정말! 양갈래한테 공주님? 절대 그럴 수 없지! 연습해야지! 자개네! 나이스! 어때? 이 정도면 괜찮아? 백은 무조건 가야된다고! 양갈래 이기려면! 오케이 백은 그냥 넘기지! 나 자라지! 나 자라지! 얘기할 수 있겠지? 남 front 잘한 사람! 좋아요 formed 눌러주세요! 앗~! 형 공주님! 절대 안되지! 나는 랭이나의 랭하다! 나는 무계 신을 꿈꾸지! 나는 나는 양갈래 나는 공주님을 꿈꾸지 어? 어? 오리온이다 방구 뿜 뭐하냐? 어? 양갈래 누나? 나 지금 무게하는 중 잘하지? 오 엄청 빠르다 너 잘한다 뿜 나 좀 하지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급이야 오 신급? 부럽다 너 최대 몇 가지 갔냐? 이 폰에 다시 깔아서 얼마 안 되는데 기본 천은 넘지 천? 어 나 좀 해 밥 먹고 이것만 했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뿜 오리온 있잖아 응? 응? 너 혹시 내 걸로 한 판 해줄 수 있어? 당연하지 누구 이길 사람 있어? 어 까부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코를 눌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내가 해줄게 어 진짜 진짜 고마워 내가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줄게 진짜? 알겠어 야 잠깐만 줘봐 야야야야야야야 지금 들어와 들어와 지금 지금? 어? 그래 알지? 5판 3선승 5판 하고 3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? 5키 알지? 공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연습해라 너나 연습해 자 잘 해야된다 자 잘 해야된다 자기뿐이네 이거 자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거는 알겠어 알겠어 걱정 마 오빠만 믿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됐어 됐어? 어 상대 들어옴 한다 고고고 자 코를 뚫려버려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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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으아아 으아아 앗 잘한다 잘한다 앗 으악 으악 앗 앗 앗 예스 예스 이어서 역시 넌 뺀자 뭐에요 오리온 너 잘한다며 너 잘한다며 아, 몸풀기야, 몸풀기. 기다려봐. 가자! 가자! 우유. 아, 실수했네? 괜찮아. 괜찮아. 휴! 드디어 이겼네, 헤파! 봤지? 걱정마. 가볍게 이겨줄게, 가볍게. 깽깽게. 그, 불안해. 두 판 깔끔하게 이기자! 가자! 야! 에이! 에이! 어이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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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맨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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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 실수 실수 미끄러졌어 fraud 실수하지 말라고! 실수하지 말라고! 그 실수에 내 운량이 잘렸어 알겠어 알겠어 두 번 연속 이겨줄게 두 번 다 연속으로 이겨야 겨우 이길 수 있나뿌 알겠어 기다려봐 간다 고고 이번 판 이기면 끝난다 제발 이겨야 되는데 이번 판 지면 끝이나뿌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된다니까 봤지 승산 있다 승산 있어 이길 수 있다 뿌 야 이거 짜증하네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완전 가능 가능 해보자 막판 그냥 이거 줄게 시작 코를 눌러버려 시작 막판 제발 제발 한졸이 도와주시면 이거 한번만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너 이긴다 나 이긴다 뭐 여성이 이긴다 역시 이긴다 도둘 야이 야이 빼야 이겼다 남벤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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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누나 안돼 안돼 지단이 실수했어 실수 이제 다 끝났어 끝났다고 야 너 이제 공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안돼 엄마다 아 맞다 피아노군 엄마한테 혼났다 자 오늘도 신나게 무한에게던 이기기 해 성공 미안 누나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편의점에서 뭐 사주는거지 뭐라구 야 우린 너 이리와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면 새처럼 마냥